런앤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코너죠.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이제 대놓고 공부를 하는 코너죠. 제가 가장 심혈을 들여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간 자체가 길지는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집중해서 봐주셔야 오늘 내용도 잘 흡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공부합시다 코너는요. 강의예요. 강의. 강의인데. 당연히 강의죠. 기법강의입니다. 기법강의. 기법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서 PT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2차 급등 매매법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2차 급등. 그냥 급등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급등이 아니고 뭐죠? 네. 2차 급등. 1차 급등은 뭐예요? 그땐 매수 안 하는 거예요. 그죠? 2차로 급등할 때 매수를 합니다. 왜 2차로 급등할 때 매수를 하냐? 그건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강의 주제가 2차 급등 매매법이라는 것만 알고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급등 매매가 그럼 뭘까? 설명부터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차 급등이 나온 종목의 두 번째, 두 번째 급등 파동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급등 파동을 노려서 2차 급등 매매법이라는 거고요. 첫 번째 급등을 잡기는 어려워요. 왜? 언제 급등이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매수한 종목이 급등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는 건 허송세월. 시간적 기회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장기로 투자를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몇 주라든지 몇 달 혹은 뭐 며칠 이 정도로 투자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급등이 나온 종목을 보는 거죠. 왜? 그런데 주식도 이게 습관이에요. 상한가 간 종목이 또 상한가 갈 가능성 높아요. 급등 나온 종목이 또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급등이 나온 종목을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급등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수급이 몰린 곳에서 2차 타점을 노립니다.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이슈, 모멘텀, 수급 뭐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이례성 이벤트가 아니라면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다음 급등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1차 급등이 나온 종목을 눈여겨보고 2차 급등 타이밍을 노린다. 이게 오늘 매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일단 급등이 나온 종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의미 없는 선취업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왜 좀 더 비싸게 사요? 일단 급등이 나온 종목을 눌림목에서 살 거니까 급등이 나온 종목을 눌림목 이후에 재돌파할 때 살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서 사는 거죠.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빨리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를 잡고자 하는 거예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또 대부분 파동을 그려요. 이 첫 번째 장대 양봉이 첫 번째 급등이에요. 이 급등은 포기합니다. 급등 포기하고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횡보하고 밑꼬리 달고 뭐 이렇게 은봉 양봉 나왔다가 두 번째 급등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요거를 먹겠다는 겁니다. 요거를 먹겠다는 게 2차 급등 매매의 핵심이에요. 자 매매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급등복은 플러스 15% 이상의 장대 양봉이에요. 일단 1차 급등이 나와야 되니까 1차 급등의 조건은 플러스 15% 이상의 장대 양봉이고요. 윗꼬리가 달린 양봉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윗꼬리가 얼마나 달려야지 제외하냐. 그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했어요. 윗꼬리가 짧게 달린 건 상관없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길게 달린 5%에서 7% 정도 윗꼬리가 달린 것은 일단 제외합니다. 그리고 종가가 강한 종목은 이후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제 종가의 최고가로 그날 마감을 했으면 그 다음날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5거레일 이상의 매물 소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5거레일 안에 급등이나 급락 시 매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매매는 일단 급등이 나왔으면 5거레일은 관망이에요. 그 안에는 매매하지 않아요. 근데 그 관망하는 기간 동안 급등이나 급락이 나왔다. 과감하게 버립니다. 버려요. 매매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버립니다. 매매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만 매매하면 돼요. 매매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온 다음에 5거레일은 관망을 할 거예요. 근데 그 관망 기간 동안 급등이나 급락이 나온다? 매매 안 합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례성 이벤트 가능성이 높은 양봉은 피합니다. 2차 급등은 1차 급등이 나온 종목을 눈여겨보다가 매수 타점을 잡는 매매법이에요. 근데 그 1차 급등이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1차 급등이 이례성 이벤트 때문에 나왔으면 그건 이례성이니까. 다음에 장때 양봉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돈을 안 받고 주식을 찍어서 나눠주는 거죠. 기업의 본질 가치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라가요. 그렇죠? 무상증자로 인해서 급등이 한번 나왔으면 다음번에 또 무상증자 때문에 급등이 또 나오겠어요? 무상증자를 또 하지 않는 한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이례성 이벤트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고배당. 고배당을 준다고 해서 급등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일단 그 이슈는 노출됐고 장때 양봉에 반영이 됐고. 그렇죠? 다음번에 그것 때문에 또 양봉이 나오긴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제외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좋은 이슈죠. 아주 좋은 호재입니다. 장때 양봉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공급계약 이슈, 규모, 기간, 대상 업체 대부분 나와 있을 거거든요. 노출된 이슈예요. 이례성일 수 있다는 거죠. 자, 호실적 발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실적은 나왔어요. 좋은 실적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급등했다면 물론 다음번에 또 급등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례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웬만하면 연속성 있을 것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게 나은 거죠. 그래야 2차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럼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2차급등 매매 공략에 적절한 양봉입니다. 예를 들면요. 임상시험 성공. 이게 왜 연속성이 있냐. 임상시험에 성공을 했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임상 1상에 성공했으면 2상으로 갈 거지. 2상에 성공했으면 3상으로 갈 거죠. 3상에 성공했으면 10판으로 가겠지. 임상에서 성공했으면 반드시 다음 단계로 갑니다. 임상 성공 이슈로 급등해도 다음번에 또 급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음 단계로 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실적 개선 기대감. 아까랑 무슨 차이에요? 아까는 실적 발표. 이미 확정된 거.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안 나왔지만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걸로 인해서 장때 양봉이 나오면 다음번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실적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은 유지되니까요. 살아있는 기대감이냐가 중요한 거죠. 세 번째, M&A 기대감. 마찬가지죠.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M&A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 주식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를 줘야 되니까. 이 기대감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네 번째, 노출된 이슈 없는 양봉. 이것도 괜찮아요. 아무 이유 없이 장때 양봉 가는 거 있죠. 아무 이유 없이. 왜 갔을까요? 누군가 샀으니까 간 거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간 장때 양봉은 장때 양봉을 또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어떠한 세력의 개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 자금이든 소수 자금이든 집중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장때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그런 양봉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이슈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장때 양봉이 나오면 이게 일회성일까? 아니면 이 장때 양봉이 좀 의미가 있네. 다음번에도 이슈가 유지될까? 그거를 생각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어려우면 제가 여기 써드린 내용만 보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매매 방법을 한 번 볼 건데요. 장때 양봉 플러스 오거레일 이후부터 관심 종목을 설정을 합니다. 일단 1차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 오거레일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관망할 거예요. 그 안에는 매수 안 해요. 그래서 장때 양봉 플러스 오거레일 이후부터 관심 종목을 설정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이해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뒤에 제가 차트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빨간 글씨 볼까요? 매수봉 시가가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2% 이상에서 출파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매수하려는 봉 시가가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2% 이상에서 이상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매수할 건데 전날보다 2% 이상 빠져서 출발했으면 힘이 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버린다는 거예요. 오전 30분까지 시가를 지키거나 회복해야 돼요. 마이너스 2% 이상에서 출발하고 오전 9시 반까지는 시가를 지켜주거나 아니면 회복을 해야 돼요. 오전에 어쨌든 양봉이 떠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때 양봉 발생일에서 매수 전일까지의 최고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장때 양봉 발생일부터 오거래일 관망하고 매수 전일까지 최고가를 돌파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 뒤에 차트로 설명드릴 거예요. 체결 강도가 150%를 돌파해야 돼요. 체결 강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체결되는 강도인데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어떨 때 움직여요. 주가가 상승하다는 건 뭐예요. 위에 걸려있던 매도 효과를 누군가 매수하면서 잡아먹고 현재까지 끌어올릴 때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밑에 걸려있는 매수 효과에 누가 던지면서 주가를 내릴 때 그러면 체결될 때 밑에 있는 물량에 던지는 물량은 체결 강도를 낮춥니다. 반대로 위에 걸려있는 물량을 현재가로 잡아먹을 땐 체결 강도가 높아져요. 체결 강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 종목을 현재가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체결 강도가 150%를 돌파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맞을 때 2차급 등 종목을 잡을 수 있어요. 성공률이 꽤 높은 매매법이니까 꼭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어떤 매매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노 신소재라는 기업인데요. 일단 장대양봉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죠?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장대양봉 플러스 30%짜리 상한가네요. 그죠? 상한가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우린 2차 급등을 볼 거니까 1차 급등 나왔으면 관심권에만 두는 거예요. 이거 상한가에 따라잡기 매매가 아니니까 일단은 관망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를 지켜본다 그랬죠? 5거래일을 지켜볼 겁니다. 5거래일 지켜볼 거예요. 5거래일 지켜봤어요. 1, 2, 3, 4, 5 그죠? 상한가 간 다음에 뭔가 추가 상승은 못하고 옆에서 꾸역꾸역 횡보하면서 그렇다고 급락도 안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5거래일까지 지켜봤기 때문에 어, 이거는 다음번에 돌파하면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야 되는데요. 어떤 선을 그어야 될까요? 이 양봉부터 시작해서 5거래일까지의 최고가의 선을 그습니다. 왜? 그 선을 돌파하면 살 거니까. 그리고 그 선을 돌파할 때 체결강도가 150%를 넘으면 그때는 매수 조건이 돼서 매수를 할 거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장대 1차 급등 양봉부터 5거래일 간의 주가 중에 가장 높은 최고가의 검은선을 그습니다. 왜? 이 검은선이 돌파되면 살 거거든요. 돌파가 됐죠? 이 시기에 돌파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돌파되는 게 아니라요. 말씀드렸듯이 체결강도가 150% 이상일 때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돌파 시기에 매수가 되죠. 굉장히 강한 급등 양봉에서 매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차 급등 매매법입니다. 매수 시기는 여기고요. 보시면 쭉쭉쭉 가다가 여기까지 급등했죠. 주가 수익률로는 한 60% 정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매매법입니다. 이게 바로 2차 급등 매매법이에요. 사례는 많이 볼수록 좋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볼 건데요. 옴니텔 이라는 종목입니다. 옴니텔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플러스 16.75% 아까 플러스 15% 이상의 장대 양봉이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급등했으니까 바로 사면 돼요? 아니죠. 얼마나 지켜볼 거예요? 오거레일 오거레일을 지켜볼 겁니다. 오거레일 지켜봤어요. 오거레일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최고가의 선을 긋는 거죠. 왜? 최고가의 선을 그어서 최고가가 돌파되면 매수를 할 거니까. 그때 뭐가 동반되어야 되죠? 체결강도 150% 이상 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2차 급등 매매 매수 타점이 나오는 거죠. 선을 그어볼게요. 여기죠. 최고점의 검은선을 쫙 그어줍니다. 그럼 요거를 돌파하면 매수하면 되냐? 그죠? 그냥 돌파하면 되냐? 아니죠. 체결강도 150% 이상 이거 잊지 마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을 그었다가 이제 돌파를 했어요. 하나 둘 삼거래일제 그저 검은선을 돌려냅니다. 그때 동반되어야 될 것은 뭐다? 체결강도 150% 이상이 반드시 동반이 돼줘야 됩니다. 요게 동반되면서 급등을 해줘야 2차 급등으로 발생할 파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요게 이제 체결강도가 150% 이상이 동반되지 않아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모든 기법이 마찬가지지만 높은 확률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 확률이 한 70%는 돼야지 기법으로써 효용성은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돼야 한 70-80% 이상까지는 성공률을 가져갈 수 있어요. 체결강도가 없이 그냥 전고점 돌파할 때 매수하면 성공률이 한 60% 정도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먹을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체결강도를 제가 하나의 지표로서 넣은 거니까 요 부분은 꼭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기가 이제 매수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보유를 한 한 달 정도 했어요. 장대항봉을 뿜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매수가 대비해서는 거의 100% 두 배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죠. 2차 급등을 잡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급등보다는 센 파동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말고 2차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1차 급등부터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죠. 하지만 1차 급등은 일단 거래량이 실리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온 급등이 아니라서 기존의 그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 먹을 수 있는 거지 신규로 투자할 분들은 1차 급등은 버려야 돼요. 2차 급등 두 번째 급등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량 약품입니다. 보시면 종과 기준으로 장대양봉 대량 거래량 그리고 29.89% 상승했다는 건 뭐예요? 상한가 예전에는 상한가가 15% 지금은 30% 30%로 급등 상한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때는 관심권에 두는 거죠. 몇 거래일을 지켜볼 거죠? 오거래일 그러니까 일주일 일주일 동안 우리는 지켜볼 겁니다. 지켜봤어요. 이렇게 갭상승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윗꼬리도 엄청나게 달리네요.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오거래일간 지켜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최고가의 선을 쫙 그어주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최고가의 검은 선을 쭉 구워주시면 돼요. 쭉 구워주시면 그 다음 절차는 뭐예요? 이제 아시겠죠? 번복했기 때문에 이 검은 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할 건데 동반돼야 되는 게 뭐다? 체결강도 그렇죠? 체결강도 150% 이상 이 동반되면서 돌파될 때 우리는 매수를 해볼 겁니다. 이거는 오거래일 있다가 육거래일 만에 바로 돌파했어요. 이 케이스는 육거래일 만에 돌파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7거래일 8거래일 9거래일 계속 검은 선 못 돌파하고 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빨리 사야겠다. 사야 되나요? 아니죠. 조건에 안 맞으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오거래일 동안 관망을 한다는 거지 육거래일에 산다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야 사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으면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그냥 계속 꼬꾸라였다. 그럼 그거 버리세요. 다른 거 사면 됩니다. 조건이 맞을 때만 사시면 돼요. 돌파를 할 때 뭐가 동반돼야 된다 그랬죠? 여기다 써놨죠. 체결강도 150% 이상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양봉 2개 급등해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한 70-80% 정도 단기간에 역시 높은 수익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은 2차 급등 매매법 2차 급등을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든 여러 번 보시고 실전에 적용시키셔야 돼요. 보고 아 그렇구나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실전에 적용시키면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그때부터 내 기법이 되는 거니까요. 꼭 반복하셔서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저에게 뭔가 공부 관련된 자료를 또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시황 관련된 자료 종목 이슈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문자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입장할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그리고 강의 관련된 지난 강의 자료들 풍부하게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요. 공부하고 수익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